비틀즈의 예스트데이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가 좀 쉬워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 노래 해설을 마치고 우리 이 노래 같이 한번 배워보기로 합시다. 비틀즈의 영향력은 단지 음악뿐만 아니라 그 당시 1960년대에 사회문화적 횡명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이 작품은 비틀즈의 1965년 작품입니다. 팝의 고전으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사에서의 깊고 세련된 아름다움과 농축된 서정성 그리고 그 편곡의 미학을 명백하게 보여준 이 곡은 2500번 이상 리메이크 됐다고 합니다. 대중음악사상 최고의 레코딩 기록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감성적인 그 폴 맥카토니의 목소리와 그리고 아르헨이 떠오르는 그 해낙 오케스트레이션의 울림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감흥을 줍니다. 음악사의 길이 남을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롤링스톤즈의 여러 노래 중에서 가장 차분한 노래 as tears go by라는 부분에서도 관인악과도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 곡으로 비틀즈는 젊은 헬기로 뭉친 로큰롤 밴드 또는 유행을 창조하는 아이돌 스타에서 한층 성숙하고 깊이 있는 내면을 표출해내는 아티스트의 길로 접어듭니다. 가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떠나버린 사랑을 아쉬워하며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이 그저 남들이 하는 것처럼 쉬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수가 시인들이 젊은이들의 사랑 이별의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원래 사랑 싸움이라는 게 큰 것까지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남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듯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는데 여자로서는 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게 맞는. 물론 남자의 잘못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사랑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감정의 대립 때문에 전 세계의 연인들이 아픔을 겪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씩 자신을 바꿔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뜻도 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수백 번 듣고 불러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어떤 때는 한용호님의 임의 침묵이라는 시도 생각이 납니다. 나라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라를 읽고 보니 나라라는 게 그토록 중요하구나. 우리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그 책 제목이 왜 토지인가. 그 소설의 주인공들이 왕에 충성하기 위해서 조국에 충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산천,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자연 산천을 지키기 위한 토지입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토지를 뺏기고 나니까 그토록 그 토지가 중요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져보니 너무나 허전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비틀즈가 노래하는 어제에 대한 그리움, 후회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사 내용 중에서 Love was such an easy game to play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사랑이란 것은 그렇게 쉬운 놀이인 줄만 알았는데 마음만 먹으면 손을 쥘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마치 노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안 그렇더라 그겁니다. 우리 가요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상황은 반대되는 상황입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노래가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조민미 노래일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당신이지만 당신이지만 잊을 수 없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그 남자는 자기를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잊을 수가 없고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쉽다는 말은 무슨 말이오? 아 떠난 사람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랍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보면 동서양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 여자는 과감히 떠나버렸고 또 우리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렇게 아쉬움이 많아서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을 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구상에 어디 그런 여자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그리고 김부장 씨가 부른 카츠사의 노래도 비슷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랑하고 마음대로 떠나버린 첫사랑 도련님과 정돈밤을 못 잊어 얼어붙은 마음속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오실날을 기다리는 가엾사라 카츠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어제에 대한 회환을 담고 있는 노래도 있지만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는 과거는 과거이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 노래 하나하고 미국의 비극인 남북전쟁을 비교하는 것은 좀 격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제 오늘 내일을 두고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스튜데이의 이 청년도 언제까지나 과거에만 묻혀 지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스토커가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영화에서 주인공의 스칼렛 오하라, 비비안 리가 1년을 했습니다마는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다.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After all, tomorrow is another day. 이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있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의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하루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자, 또 결론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제가 드리는 부탁입니다. 혹시 사랑에 실패해서 마음 아픈 젊은이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다시 어깨 펴고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여러분다운 정체성을 찾고 떨쳐버릴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다시 열정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잘려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바꿔 행동하면 미래는 훨씬 더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떠났던 그녀가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은 흘러가버렸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버린 것처럼 내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나이에서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여러분들은 내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곡도 아름답지만은 가사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국적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호소할 수 있기에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0년대 1965년으로 여행을 합시다.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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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